하유 하이 생림들 드리어 하이로그 채널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이로그 채널을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10만 기념으로 실버 버튼이 왔어요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조심조심 그래서 비닐도 까야됩니다 우와 하이로그! 100,000 서브스크리버스 땡큐! 고마워요! 유튜브에서 편지 났어요 Just how far have you come? If each of your subscribers What a life is 너 왜 질색발색하니? 실버 버튼 받은 기념으로 하이유가 하이로그 촬영을 하면서 웃겼던 에피소드나 엔지영상을 메이킹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고고! 하이유! 파이날보 파이날보 아보 배 아아 파이날보 아보 배 아하이보 배 아하이보 왜 shout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줘 碩! 진짜요 lings 완전 질이야 좋아 야 그래서 지금이요 됐어 아니야 지금 말이야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 라면 정말로 맛있어 맛있어 정말 좋아 라면은 정말로 잊을 수 없어 생크리터 제일 좋은 라면의 그룹아 나도 망고 망고들 망고 훅 훅 미워 미미미 미썰돌의 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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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썰돌의 미미미와 빙빙 돌아가는 해장망어처럼 짜란 안 음식갖고 장난치면 안돼 정신차려 식빵식 오 점점 모양이 예뻐지고 있어 오 떡볶이 왔다 오 떡볶이 시켰네 떡볶이 왔어 대박 하유 먹방 촬영해야 돼 으으음 날 닭트를 잘 보고 어디서 났어 안 Bike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병이 편히 있을 거야 네 아유 우와 디즈니 탭 를 를 디즈니 탭 를 를 거예요? 네네 네 네 24시간 동안 끊어서 반대 다시 노란색부터 만들어보자 뭐 만들어보자 총 10가지 10가지? 총 10개 대충 190에서 200g 그러면은 너무 타고 너무 타고 너무 타고 2023년에는 토끼예요잖아요 아니 다시 할래 말이 꼬였어 바위바위보 해가지고 뿌티뿌뿌뿌 띠뿌뿌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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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뿌뿌셜 하이라구 채널이 10만이 15 다시 오늘은 떡볶이 떡볶이 리뷰라고 해야되나? 하유가 하유가 먹어보고 리뷰를 뭐라고 할까? 자 이번엔 두번째로 아 네번째 이렇게 하유 아우 내 머리 풍성해서 너무 좋다 머리 많으신데요? 없어요 아 근데 머릿속 많은데 왜 붙이셨어요? 왜냐면 머리가 짧아가지고 근데 계속 그냥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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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자르고 붙이구 자르고 붙이구 자르고 붙이구 nightmare Captain 스티커? 할로윈 파티 메인 카메라 봐주세요 띠아님들 안녕 같이 인사해주세요 다시 내가 아까 아이싱 손에 묻어서 살짝 먹어봤거든? 아 무서워 너무 달아 저는 피카츄 형래 냈으니까 파이리 형래 좀 한번만 내주시면 안될까요? 사실 몰라요 파이리 파이리 이거 아닌가? 꼬부기 꼬부기 아니야? 아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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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하유 너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손 좀 흔들어주세요 너무 내가 아까 진택에다가 가려고 했잖아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손 타 보세요 아니 아니 여기 봐주세요 새로워야 돼 로제 누들떡볶이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셔야돼 가만히 계셔야돼 같이 아 그러고? 같이 가만히 계셔야돼요 비타민 맛이랑 응 비타민 양 먹을때 약간 뭐 타오린 약간 타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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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이렇게 하는게 맞겠지? 타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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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나 이렇게 세워두던데? 안에 꼬부기 들어 있는거 아니었어? 타오린 타오린 잠깐만 이거를 4,000원에 판다고? 귀엽지 3,000원? 어 이거 맞아? 이거 니코니까 니가 정리해 어? 아 무슨 말이야 하유 니가 도와줘야지 이거 맞아? 네 이게 맞아요? 우와 이게 뭐지? 락아 뭐라고 친다며? 아 제가 못 찾았어 죄송해요 뭐? 아 이거 밤도 되니? 자 피드냐고 아 또 빠졌어요? 딱딱한 걸로 내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형이 알겠어요 아 잘 잡고 있어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움직였어 갑자기 자 발탕물 자 가요 조심조심 내가 못잡아요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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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